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소식 많이 가져왔어요. 빠르게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저 차석필 위에서 화이팅이라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남겨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보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주주님들이 이번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규모 수주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 들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50조원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2조 무려 2조 이상의 거대한 프로젝트 수주를 마쳤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초급등을 해줬는데 근데 이게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공포 때문에. 자 여러분들 현재 고민이 굉장히 많고 걱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확신을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주 무조건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가격이 정말 저렴해지고 있는 이 구간에서 정말로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싶어요. 자 제가 이렇게 확신한 이유가 뭐냐. 이번에 기사 나온 거 여러분들 이 워딩 확정된 바가 없다. 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거짓 기사였으면 대규모 수주가 거짓이었으면 아 그런 거 없다. 거짓이다. 뭐 루머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말은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검토 중. 아직 이 대규모 수주에 관해서 검토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워딩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루머가 절대로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오늘 아침에 다른 기사 또 나왔죠. 뭐 했습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석탄 화업 석탄 사업 접는다. 인력 전환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공식 기사가. 자 이제는 여러분들 다른 에너지에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봐도 원전 에너지 개발 위해서 석탄 화력 접는 거잖아요. 수주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와 세계적인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업인 뉴 스케일 파워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관계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있으시다면 절대로 무조건적으로 가능하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세계 최대의 SMR 설계 업체가 미국의 뉴 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번에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370억 달러짜리 무려 한화로 50조원 이상의 규모로 소형 모듈 원전 SMR 프로젝트 이번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공급 업체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뽑혔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예전부터 이럴 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알고 있었죠. 왜? 무려 7년 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는 향후 뉴 스케일 파워에 SMR 관련 모든 수주를 우리가 담당하겠다. 대신 우리는 지금 너네가 스타트업이니까 투자해 줄게 하면서 이러한 공급 계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투자 관계를 맺었어요. 서로 공생관계였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 스케일 파워의 투자자였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안 좋은 상황에도 원조주 막 10분의 1 토막나고 다 망해가고 있을 때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뉴 스케일 파워는 끈끈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이 현재 너무나도 좋은 상황인데 공급이 끊길 걱정이 없는 거겠죠. 무조건 지금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봐야 한다. 그러한 너무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엄청난 매수세 나와주고 있잖아요. 오늘 막 엄청난 매도세 나오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폭풍 매수를 해주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계속했죠. 11월 뭐였습니까? 11월 작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샘올트머니 AI 관련해서 반도체 얘기 꺼내고 AI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작년 11월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 이미 외국인과 기관들은 대체 에너지 찾으면서 아 AI 때문에 전력 부족 문제 생길 것이구나 대체 에너지 찾아야겠다 하면서 만들어낸 게 생각해낸 게 바로 원전 관련주였고 그 원전 관련주 중에서 가장 수급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라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확신도 없이 이러한 확신도 없이 11월부터 지금 무려 7천만 주가 넘는 매수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무조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조건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잘하셔서 수익을 진짜로 잘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알려드리고 있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돼서 수익을 봐야 할지 다양한 정보들과 전망들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 고점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 매도하시고 단기 수익 보라고 이 고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드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현재 시간 7시 54분 이제 55분쯤 됐어요. 자 일단 오늘 두산 가격 좀 하락을 해주겠죠. 일단 오늘 가격이 좀 하락해줄 텐데 이유는 주말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미국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smr 관련해서도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금요일 장 마지막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 매도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시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이 하락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바로바로 매도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 주주님들에게 상당히 제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분명 여러분들에게 이 고점에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매도하셔야 된다.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수익 많이 보신 분들은 20%가 조금 넘는 수익 보셨겠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축하드리고 제가 장중에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꾸준히 무료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이 전망과 그리고 정보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 받아보고 싶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도 좀 알아보고 싶다. 난 진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개인전화로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 데 적어주시면 됩니다.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이 부산 애너빌리티니까 그냥 깔끔하게 부산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아침마다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거 보내드리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가격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가격이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도 알려드릴 거고 어떠한 정보들이 현재 있고 전망 진짜 전망은 어떠한지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문자를 아침에 세 통 정도 제가 보통 보내드리거든요. 이거 받아보시고 아침에 대응 잘하셔서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엔 꼭 받아야 해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래요. 문자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보내드릴 겁니다.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이 정말로 많으셨어요. 이제 구독자님들과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 합하면 900분 정도 되십니다. 정말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타점에서 매매하면서 수익이 내고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타점으로 매매하면서 저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 상위 1% 안쪽으로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는 3만 등 안에만 들어도 1% 안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순위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아요. 저도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고 볼품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에게 도움을 한번 받아보십다.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낼지 진짜 모르겠다. 오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겠고 두산 관련해서 진짜 정보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꾸준히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그냥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많이 내시길 바래요. 제가 그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대응 전략도 따로 PPT 파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 SMR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주까지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차트로 바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차트는 세종 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입니다. 차트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매집봉 만들고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터져주는 아주 전형적인 공격형 매집, 상승형 매집을 보여줬고 2차적으로도 하락할 때도 매집봉 띄워주면서 거래량 폭발시키고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놓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주식은 향후에 엄청난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이 원전 관련 수혜주가 너무나 똑같은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하면서 매집봉 꾸준히 보여주고 거래량 터트려줬고요. 하락하면서도 꾸준히,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리는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원전, 그리고 SMR 관련해서 수혜가 생기자마자 바로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상승은 시작을 했다.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받아가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종목 이름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종목명 보내드릴 건데 제가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제가 보내드린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에게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죄송해서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PPT 자료가 사실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 대응 전략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매숨에도 어느 시점 잘 알려드리고 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응 전략 제가 따로 마련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조금 넘어가는 분량이니까 진짜로 다 읽으실 수 있으신 분들만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도 대응이라고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매집주도 준비가 돼 있죠. 현재 두 개 공연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종목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닥에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